이도훈 이도훈 자 걸렸어요 이런 턴오버 안되죠 자 김수민 뒤쪽 연결 올라가죠 투앤드덩크 김푼 자 이 장면을 앞선 코트에서 만들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나 만드네요 그렇죠 지금 김우수 선수가 트레일러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본인의 득점 욕심내지 않고 뒤쪽으로 덩크 기회를 줬습니다 네 아 투앤드덩크 시원하게 하나 꽂힙니다 이 또 포인트 가드들은 이런 패스 또 잘해주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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